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사업을 놓고 지역민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개발 준비위가 먼저 안양시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역민 추진위는 승인을 위한 동의서가 부정하게 작성돼 제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30일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민지도 지역민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준비위원회 등 두 곳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체 세대 가운데 10% 정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을 구성한 뒤, 번호가 매겨진 연번 동의서에 5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6일 약 51%의 연번 주민 동의서를 받아 안양시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으로 구성된 주민지도 지역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구성 동의서 자체의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추진위 측은 동의하지 않은 주민이 재개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에 포함됐다며 준비위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진위원 등록 단계에서 사문서 위조 등기가 발견돼서 그거의 정황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불법적인 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동의 없이 추진위원 명단에 포함된 주민 A씨는 경찰에 예비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준비위원회 측은 본방송과의 전화통연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지역민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은 안양시의 동의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정한 행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안양시는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면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장 등을 일일이 대조해 확인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양시는 또 경찰에서 위법이 밝혀지면 근거자료가 될 테지만 고발만 돼 있는 지금으로서는 인가를 안 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사업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개혁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